우리 지섭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삶이 제가 볼 땐 거의 스님의 삶으로 살고 계시는데 한번 저렇게 사는 것도 되게 왠지 어떻게 보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지섭씨의 삶을 지켜보다 보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좀 완결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저렇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도 느끼게 되는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에서 되게 활기 넘치지는 않고요 일단 저한테 행복감을 주는 건 잠들기 전에 제 침대에 누웠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집에서 하는 거는 늘 다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TV 보고 책 보고 컴퓨터 하다가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런 거 외에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약간 멍하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멍하게 조금 오래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악 하시면서 행복을... 음악이요? 예 저희는 아는데 수지선씨 본인은... 음악 할 때 즐겁게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요 네에 ... 백 zaliz